수민 씨, 커피 좋아해요? 네, 아침에 보통 커피를 매일 마셔요. 저도 커피 좋아해요. 학교 근처에 좋은 커피숍 있어요? 네, 학교 건너편에 작은 커피숍이 있어요. 거기에 공부하러 자주 가요. 저는 조용한 커피숍 좋아해요. 거기는 조용해요? 네, 조용해요. 그리고 아주 깨끗해요. 너무 좋아요. 이번 주에 바빠요? 금요일에 시험이 하나 있어요. 저도 이번 주에 시험이 있어요. 같이 공부해요. 그럼 내일 그 커피숍에 같이 가요. 네, 참 스티브도 금요일에 어려운 시험 있어요. 그럼 내일 스티브하고도 같이 공부해요.